북한이 최근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불태운 것에 대해 한국교회 연합이 24일 성명을 내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한교현은 이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도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한교현의 이번 성명 전문입니다. 북한의 천이 공로할 만행을 규탄한다.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을 총격을 가해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 북한의 이 같은 천인 공로할 만행에 대해 한국교회 천만성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우리 민간인에 대한 총격 살해는 2008년 금강산 관광도 중 북한군의 총격으로 살해당한 박왕자 씨에 이어 두 번째이다. 북한이 이 같은 패악한 만행을 저지르는데도 우리 군은 6시간 동안 눈뜨고 아무 대응도 못했다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다.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역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꽃게잡이 불법 어업 단속을 하던 중 실종된 우리 국민은 공무원 신분이다. 무장한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란 말이다. 그런 그를 총격을 가해 무참히 사살한 북한은 뒤로는 핵무기를 개발하며 앞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운운하며 가면을 쓴 호전적 집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종전선언을 안 해서 북한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저토록 끔찍한 만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인가. 북한은 우리 정부의 평화와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 26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18개의 대북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이런 때 쓰는 말이 아닌가 한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접하고 과연 대한민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할 힘과 의지가 있는 나라인가 절규하며 통탄에 맞이 않고 있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살해당했는데 정부는 그가 월북을 시도했느니 안했느니 따지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설령 그가 자진 월북을 했다 하더라도 재발로 찾아온 민간인까지 무참히 살해할 정도로 비이성적이고 비인도적인 북한의 만행에 대해 주권 국가로서 확실한 대응 의지를 밝히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지킬 힘을 수반하지 못한 평화는 한낱 헛된 구호일 뿐이다. 상대는 6.25 남침 이후 한반도 적화 야욕을 포기한 적 없는 호전 집단이다. 그들에게 관념적 평화란 조소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이번 사건이 똑똑히 보여주었다. 정부는 북한의 잔인 무도한 만행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북의 책임자 처벌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과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북이 저지른 죄과에 대한 음분의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9월 24일 한국교회 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상으로 9월 24일 발표된 한교회 내 성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크리스천투데이 TV였습니다. 크리스천투데이 TV